앞서 보도한 시설 말고도 올해 전북지역에서는 복지시설 대표들의 전행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윤덕 기자, 전북지역 복지시설에서 어떤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가요? 네, 올해 들어 알려진 것만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4곳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선 방금 전해드린 전라북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있고요. 지난해에서는 한 장애인 복지관장이 직원 다수에게 경의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연차수당 등 1,600여만 원도 주지 않았는데 고용부는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관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어 김재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도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장이 직원들에게 세차를 시키고 면봉으로 검사했다거나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해당 관장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또 안주에서는 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이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네, 갑질 논란부터 성추행 의혹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조금 전 말한 사회복지시설 4곳 모두 의혹의 중심의 시설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장들은 인사권과 운영권 등 적지 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회복지 관계자는 소왕국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 견제받지 않는 데다 오랫동안 시설장을 할 수 있어 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도감독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꼼꼼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누리집에 공개한 지난해 말 기준 전북 지역의 사회복지 이용생활시설은 600곳이 넘습니다. 취재 중 만난 전라북도의 한 공무원은 맡은 시설이 100개가 넘는다며 모든 시설을 세부적으로 꼼꼼히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설 직원들의 내부 고발도 쉽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신고하며 날짜와 장소, 벌어진 일 등 아주 간단한 내용만 적어도 지역 사회복지계가 좁다 보니 누가 신고했는지 금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건이 골물대로 곪아서 터지게 되면 그제야 외부에 알려지고 지자체가 사후 조치에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전라북도에서 대책 같은 걸 좀 내놓고 있나요? 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